베이스볼 레퍼런스의 통산 승리기여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베이브루스, 2위는 월터 존슨, 3위는 싸이영, 4위는 베리본즈, 5위는 윌리 메이스, 5위는 타이콥, 7위는 행크 헤런, 8위는 로저 클레멘스인데요 베이브루스, 월터 존슨, 타이콥은 1936년 최초로 입성한 퍼스트 파이브이고 1936년 투표가 그때까지 뛴 모든 은퇴 선수, 심지어 현역 선수까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치열했고 이에 두 번째 투표로 들어간 싸이영, 94.7%를 받고 첫 회 입성한 윌리 메이스, 97.8%를 받고 입성한 행크 헤런과 달리 역대 4위 선수와 8위 선수가 명예전당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로 따지면 본즈는 루스에 이은 역대 2위 야수이고 클레멘스는 월터 존슨과 싸이영에 이은 역대 3위 투수이자 라이브볼 시대 최고 투수인데요 특히 클레멘스의 139.2는 테드 윌리엄스의 122.1보다도 높으며 109.9인 톰시버, 106.8인 래프티그로브, 106.6인 그렉 메덕스, 101.1인 랜디 존슨 등 라이브볼 시대 2, 3, 4, 5위 투수들보다 30.0 이상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즈는 통산 7개의 리그 MVP로 10명인 공동 2위 선수들보다 무려 4개가 더 많은 선수입니다 이들이 2013년 첫 투표에서 30대 후반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샤이 본즈, 샤이 클레멘스 표가 숨어있고 마지막 투표에서 들여보내는 것으로 페널티를 주려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거의 똑같은 그래프를 보인 둘은 그러나 특별한 반등 없이 끝나게 됐습니다 본즈는 마지막 3년 동안 득표율 상승이 1.6%, 1.1%, 4.2%포인트였고 클레멘스는 마지막 3년 동안 득표율이 1.5%, 0.6%, 3.6%포인트가 올랐는데요 그래도 자강두천이라고 본즈가 60.0%를 기록함으로써 65.2%를 기록한 클레멘스를 이겼습니다 10번의 기자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의 운명은 이제 베테랑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는데요 헤롤드 베인스, 리 스미스, 테드 시몬스, 길 하지스, 짐캇, 미니 미노소 토니 올리바 등 최근에 들어간 선수들을 봐도 베테랑위원회는 인심이 아주 후한데요 이들의 약물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들의 탈락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승리기여도가 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역시 약물 이슈가 있는 데이비드 오티스가 첫 턴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약물 이전 커리어만 인정한다고 하면 본즈는 1998년까지 승리기여도 99.9 클레멘스는 1997년까지 92.7을 기록함으로써 55.3인 오티스의 전체 커리어보다도 월등히 앞서게 됩니다 두 선수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외에도 한 가지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고향팀에게 애를 먹였다는 겁니다 본즈는 샌프라인스코에서 20마일 남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 마테오에서 성장합니다 본즈가 13살이었던 1977년은 아버지가 37홈런 41도루를 기록함으로써 1973년에 39홈런 43도루에 이어 역대 최초의 40-40을 또 한 번 실패하고 아버지와 나이는 같지만 사촌인 레지 잭슨이 6차전 세계의 초고홈런과 함께 통산 두 번째 월드시리즈 MVP의 오른 해였는데요 대부인 윌리 메이스까지 포함해 야구 역사상 가장 뼈대 깊은 가문이자 최고의 정통성을 자랑한 본즈가 1982년 드래프트에 나오자 당연히 샌프라인스코는 고교 졸업반인 본즈를 2라운드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 7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그해 뉴욕 매치에 5순위 지명을 받은 드와이트 구둔이 8만 5천 달러였을 정도로 7만 달러는 정말 좋은 제안이었는데요 하지만 7만 5천 달러를 요구한 본즈는 자신의 기준에서 5천 달러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샌프라인스코 입단을 거절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제가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라 말씀드렸던 1985년 드래프트는 로스앤젤리스 올림픽에 참가한 대학 선수들이 총 출동한 드래프트였는데요 동료들의 반대로 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했던 본즈도 1985년 드래프트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샌프라인스코는 이미 트러블 메이커로 소문난 본즈 대신 인성왕 윌클락을 전체 2순위로 뽑았고 본즈는 6순위 피치버그가 데려갑니다 결국 샌프라인스코는 5천 달러를 아끼려다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년 4,375만 달러 계약을 주고 FA가 된 본즈를 데려오게 됩니다 윌리가 최고의 중견수였고 아버지가 최고의 우익수였으니 나는 최고의 좌익수가 되겠다고 했던 본즈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요 샌프라인스코 입단 첫 해인 1993년 통산 세 번째 MVP가 된 본즈는 1991년에 2위만 아니었다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년 연속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뻔했습니다 본즈는 스테로이드로 무장하고 나서 4년 연속 MVP를 달성합니다 1998년 33살의 본즈는 8번째 골드글러브를 따냅니다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에게 하나씩 주는 지금과 달리 당신은 외화수 골드글러브를 포지션 구분 없이 줬기 때문에 좌익수가 따내기는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고의사고 1위를 7년 연속으로 한 본즈는 그 시점에서 이미 공포의 타자였는데요 애리조나 벅슈홀터 감독이 두 점을 앞서 있던 9회 말 2, 3알루에서 등장한 본즈를 고의사고로 걸러보낸 것도 1998년이었습니다 기록 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말루에서 고의사고를 내준 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로 2008년 템퍼베이 좋은 에든 감독이 텍사스 조시 에밀턴에게 내주게 됩니다 밀어내기 고의사고 석다루 본즈는 또 하나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400홈런 400도루를 달성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즈는 53호를 날린 맥과이어와 51호를 날린 쏘사에 밀려 스폰라이트를 독점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1998년은 본즈가 400-400을 한 해가 아니라 맥과이어가 70개를 날려 로저 메리스의 61개 기록을 깨고 쏘사가 페이스메이커로서 66개를 기록한 해가 됩니다 본즈는 그렉본, 세미쏘사, 모이세스 알루에 밀려 실버 슬러거도 수상하지 못했고 그의 승리기여도 1위 야수였음에도 MVP 투표에서 충격적인 8위를 합니다 제가 본즈였고 약에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다면 두 약쟁이의 영웅 등극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평소 철저한 식단 관리와 함께 하루 7개의 식사와 영양제로 체력 관리를 하는 걸로 알려졌던 본즈가 이들에 대한 질투 때문에 약에 손을 댔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즈에게 면제부가 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의 증언을 제외하면 1999년을 약물 복용 시점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부터인 걸로 의심받고 있는 에이로드가 텍사스에서의 중압감을 핑계로 사용 시기를 단축시켰다가 거짓말임이 탄로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멘스의 약물 사용 시기는 본즈보다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클레멘스에게 약물을 공급한 개인 트레이너 브라이언 맥남이가 스트로이드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시점이 1998년 5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맥남이는 클레멘스가 요구할 때마다 클레멘스의 숙소를 방문해 주사를 아줬고 효과가 짱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약을 끊고 성적이 나빠지자 다시 약을 사용하는 등 자신이 양키스에 있었던 2001년까지는 클레멘스가 지속적으로 약을 사용했다는 게 맥남이의 증언인 반면 클레멘스는 맥남이가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91년 세 번째 싸이 영상 수상 후 하향세에 있던 클레멘스는 1996년 33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됩니다 보스턴은 4년 2,400만 달러 양키스는 4년 2,800만 달러 토론토는 4년 3,200만 달러를 제안했고 클레멘스는 토론토로 가는데요 토론토 입단 첫 해인 1997년은 클레멘스의 역대 최고 시즌이자 투수 역사에 기록될 시즌이었습니다 이에 약물 사용 시점이 1997년이 아니라 1998년이라는 점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1998년 중반이 맞다고 한다면 클레멘스는 약을 시작한과 동시에 고향팀인 휴스턴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클레멘스 대신 시애틀에서 랜디 존슨을 데려갔고 휴스턴이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한 클레멘스를 결국 양키스가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멘스는 앤디 패틱과 절친이 됩니다 2003년 40세 시즌을 끝으로 클레멘스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클레멘스는 2013년이 아니라 2008년 명예의 전당 투표에 나왔을 텐데요 투표가 진행됐을 2007년 12월은 절묘하게도 미첼리포트에 클레멘스의 이름이 올라가 난리가 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휴스턴에서 함께 뛰자는 패틱과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클레멘스는 은퇴를 번복합니다 그리고 2004년 41세 시즌에 7번째 싸이 영상 2005년 42세 시즌에 패틱을 제치고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르게 됩니다 2005년 클레멘스와 패틱 20승 투수인 오스왈테의 삼각편대가 너무나 멋있었던 저로서는 클레멘스와 패틱의 약물 파문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레멘스의 고향 복귀는 없는 이만 못한 셈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티스의 입성과는 별개로 본즈와 클레멘스가 명예의 전당에 가지 못한 건 나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금지 약물을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 진행돼요 대한민국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 10.4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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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상 11.46상 10.51상 11.46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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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8상 11.46상 11.46상